2023년 5월부터 국내에서 연간 1만 3천 톤의 액화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첫발을 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울산 효성화학용연 3공장 부지에서 효성 린데그룹 합작에 수소 액화플랜트 건설 기공식이 열립니다. 린데그룹은 글로벌 산업용 가스 전문 화학 기업입니다. 효성중공업과 린데그룹이 설립한 합작법인 린데하이드로제는 2023년 초까지 용연공장 부지의 단일규모로 세계 최대인 연산 1만 3천 톤 규모의 액화수소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기공식에서 효성과 린데그룹은 수소사업 비전 선포식도 개최합니다.